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인모탈 라이징 2 입니다 아 이 게임은 현재 오픈되서 음 플레이 가능하구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ep2의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뭐 나중에 예 뭐 토큰 이라든가 nft 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뭐 진행 된다고 하구요 아 뭐 그렇습니다 예 다 정리가 돼서 운이 되면 좋은데 우선 플레이 게임 먼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올해 이제 아내는 뭐 된다고 말은 그러는데 그건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우선 뭐 p2의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에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 게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했었고 어 지금 2 도 또 새로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음 어 방치형이라 이제 빨리 빠른 접속을 하셔가지고 어 조금이라도 키워 놓으셔야 조금 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말씀드리면 최대한 빨리 에 접속해서 한 계정 이라도 예 어 연동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우선은 이전에 제가 영 예 공유를 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예 미션 쪽 가시면 홈페이지에서 미션 쪽 하시면 이 o rb 라는 걸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오브를 요게 이제 뭐 포인트 개념인데 사실 저는 요만큼 예 지금 축적이 됐구요 예 포인트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tg 되면 토크 올라오면 그때 그 이미 터블 쪽 i mt 고 이제 해 가지고 코인을 뭐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주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온게 하나도 없구요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라는 것만 음 뭐 되어 있어요 보면은 오르비 라는 걸 뭐 어디에 쓰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한글로 바꿔서 보면은 쭉 보시면 된대 뭐 결국은 요 o rb 라는 걸 많이 모아 놔야 어 게임 상에서도 좋고 나중에 토큰 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에 스왑 부분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할 때 많이 모아라 라는 겁니다 뭐 요게 이벤트 예요 따지고 보면 p2에 어 적합한 이벤트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서 요 미션을 진행하시면 되구요 미션 진행하는 거랑 여기 랩 퍼럴 있어요 요 두개로만 요 오브를 모을 수가 있는 거고 뭐 랩 퍼럴은 굳이 아니라도 미션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게임 플레이 밖에 없는데 그래도 랩 많이 올려놓고 좀 보스 많이 잡아놓고 진행을 해서 좀 육성을 해 놓으면 이제 뭐 이 게임 상에서 땅이랑 뭐였더라 아 nft 가 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 이 nft 가 토큰 되기 전에 nft 가 먼저 출시가 돼서 그게 적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토큰도 진행이 되는 예 뭐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를 많이 갖고 있으면 요거를 어 이거의 수량에 맞춰서 뭐 화이트 리스트나 뭐 오지나 뭐 이런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면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보상이 있다고 예 우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뭐 게임 상에서 요거 요거죠 별빛 스타라이트를 모아야 되는데 게임에서 스타라이트를 모아서 imt 코인으로 바꾸거나 스타더스트로 바꿔 가지고 이제 또 육성 게임 내에서 육성을 시키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걸 모아야 되는데 아직 이걸 어떻게 모으는 지는 어 미지수 입니다 우선은 요렇게 해놨으니까 게임 먼저 좀 키워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다른 게임들도 그랬었지만 뭐 요렇게 해놓고 글로벌로 해놓고 뭐 4개월 5개월 길게는 한 몇 년까지도 1,2년까지도 질질질 끌고 가는 게임들이 몇 개가 있었죠 게임해서 육성을 해놔도 이게 나중에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다가 이제 그래서 조금 생각 잘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게임이나 이제 요 홈페이지 요 미션 같은 것들은 어 전부 다 vpn 키시고 진행하셔야 되구요 예 구글도 물론 해외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음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면 좋은데 현재 올라와져 있는 apk 파일들이 전부 다 글로벌 버전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약간 뒤쪽 코드가 달라 가지고 어 굳이 설치까지는 안 해봤구요 어 그냥 해외 구글 계정으로 vpn 키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어 게임 플레이 할 때는 vpn 꺼도 되거든요 어 저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테스트 해봤고 웹플레이어로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선 근데 핸드폰으로 했을 경우에 발열이 좀 많이 심한 것 같더라구요 한 20분 켜놨는데 뜨끈뜨끈합니다 그래가지고 애플레이어로 켜놓을 생각이구요 어 게임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수도 있는데 뭐 단순하거든요 요거라서 프리도 요렇게 있어요 음향 효과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 맞다 요거 진행할 때 처음에 이거 뭐지 이거 게임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할 때 가능하면 이메일 말고 이뮤터블 지갑 만드신 다음에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사이트 내에서 미션 할 때 다운로드 받고 이제 게임이랑 연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생겼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다른거 하나가 문제가 있었던게 그거였어요 이게 접속 연동을 다른걸 하나 한번 해놨더니 빠지지가 않아요 연동 부분이 우선은 요거 뭐 사이트 요거 가입하시고 이뮤터블 해놓으신 다음에 게임 내에서 우선은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이뮤터블로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미션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션 이쪽에서 만약에 미션 쭉 진행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뭐 변동 변경 자체가 안 되고 만약에 요 미션에서는 이메일로 연동해 놨는데 게임 상에서는 만약에 그냥 이뮤터블 지갑으로 해놨다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이게 불안정한 감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또 귀찮아지니까 가능하시면 게임 내에서 이뮤터블 지갑으로 로그인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홈페이지 미션은 기한 제한이 없어가지고 오래 안 걸리니깐요 한 5분 10분이면 다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은 딱히 컨트롤 할 거 없구요 여기 자동 전투 있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자동 전투도 있고 뭐 인벤토리 가면 여기 보면 자동 장착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굳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비 성장이나 뭐 캐릭터들 육성 공격력 생명력 육성 뭐 요런 거에만 좀 눌러주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한글로 보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설정 가면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이제 뭐지 어 이제 한글 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그거를 진행을 하면 네이버 게임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미 예 이거 인버탈 2가 홈페이지가 그걸로 빠지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요게 지금 한글 그러니까 서버 자체가 한글 쪽인지 글로벌 쪽인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어요 우선 요거 여기에서 홈페이지 상에서 링크 되어 있는 그 파일로 예 진행을 했고 그 파일 보시면 1.0.4.4G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이상 없는 거 같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선 한글 지원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조금 그래가지고요 홈페이지는 VPN 안 키면은 들어가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여기 뭐 보상 같은 거 들어온 거 보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 뭐야 디스코드 방에 공지에 올라와진 대로 지금 이거 아이템은 다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없고요 이거 뭐 공격 같은 것도 다 자동 전투고 스킬 같은 거나 능력치 같은 것만 눌러주면 되구요 이렇게 네모네모 나오고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좌측 상단에 나오는 미션 있잖아요 뭐 이거에 맞춰서 그냥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켠 지가 한 3,4,3 몹은 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켜놓으면 자동으로 몹을 잡기 때문에 경험치 그냥 쌓이고 레벨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래 켜놓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또 된 거 같아요 이게 뭐지 그 방치형 게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래 켜놓고 과금한 사람들이 거의 랭크를 잡았죠 뭐 이 게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P2E 개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방치형 같은 경우는 NFT가 나오면 그 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순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굳이 NFT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NFT보다는 게임 내에서 만약에 뭐 얻을 수 있는 코인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코인이 언제 이제 올라올지는 아직 미지수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게 사전 예약한 것도 그러니까 이전에 채팅방에서 올려놓은 것도 꽤 한 3달 전? 좀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행 자체도 좀 많이 늦은 감이 있고 당장은 결론은 그겁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된다 네 당장은 돈이 안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미리 키워놓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남아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그런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럴 경우에는 리소스도 좀 잡아먹고 지금 이거 설치를 하나 했는데 애플레이어가 설치 용량이 4CPU에 4램 이하로 잡으면 중간에 튕기더라구요 이거 LDE 거든요 적어도 4CPU에 4램 권장이니까 그것까지는 켜놔야 되는데 그러면 좀 리소스를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절전모드가 있긴 있어요 요거 한다고 크게 떨어지진 않더라구요 하나만 켜놓으면 좋은데 또 다른 게임들도 켜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요 어쨌든 요런 지금 오픈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구요 나중에 코인이나 NFT 소식 나오면 다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게임이나 이벤트 있으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